과일농장 조금과 함께 과일농장에 왔습니다. 사람이 좀 많아서 먼저 출발하는 차를 보내고 저희는 다음 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나 좀 봐, 들고. 좋아? 감사합니다. 각각의 과일농장을 직접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차를 지낸 곳들은 구멍이나 산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장은 구멍에서 구멍을 enter 실패하는 것입니다. 과일을 시식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과일을 시식하시고 한 20분 정도 있다가 또 다음 출발주로 갑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여러가지 열쇠에서의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과일만 보는 아이들에게 나무를 같이 보는 것은 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이제 과일을 시식하는 곳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일을 시식합니다. 아랍사람도 있고 말레이사람들도 왔고요. 오늘 전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크게 사진을 찍어주시네요. 아무한테나 하는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기념되는 사진들을 찍는거죠. 이렇게 해서 기념되는 사진들을 찍는거죠. 모두가 잠깐 모델이 되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포즈를 요구하네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느 날 더 줬는데 친구 주는거야. 중동사람은 안치고. 자본지는 어쩔 수 없어요. 모두가 잠시 동신의 세계에 빠져드실 것 같습니다. 아이가 달라졌네요. 우리말은 그렇게 듣지 않던 아이가. 저 아저씨 말은 엄청 잘됐네요. 엄청 잘됐네요. 좀 혼돈스러워요. 얘 잡고도 뿌려봐. 맥이 만질수도 있어. 얘 만져도 개의치 않아요. 파인애플 이라고 소개를 시켜주네요. 새로 개선한 식당에 왔습니다. 거기서 같이 점심을 드십니다. 오독하게. 여기 주인분이 목포 분이시고요. 켄탈 채널 쪽에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네요. 한국 맛도. 맛있어요? 입에 맞으신가요? 입에 맞어? 그래 맛있게 먹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